자요 진짜 짜요 야행해요 어디 가 오면, 여기 딱 오면 깔아 오해? 많이 내려주셨네요 안나올 줄 알았더니 나왔네 안 따니까 안 나온 거죠 여러분, 하시겠어요 두 개씩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일단 주는 기름 기름도 따야 되지 않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8... 상반 곱, 곱밥 양곱이라고 하고요 양집이라고 했으면 좋겠어 성집이 알지? 아 친해요 가끔은 카톡도 하고 오랜만에 학교로 와가지고 친하고 근데 뭘 배워요? 미슐랭 아랫 아 미슐랭도 제가 전원 가죠? 친한 분들이 많아요 거기 메뉴도 제가 몇 개 만들었는데 미슐랭 요리사가 계세요 또 한 번 붙어봐야죠 저랑 눈부신 하늘에 눈부신 하늘에 미슐랭 오늘은 런웨이브는 런웨이브 하자 요리사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지요 아 파스타 배우는 거래요 파스타만 배워요? 네 어? 재미없어 어? 갈게요 역시 제가 어렸을 때 왔었던 그곳이 그대로예요 아우치 아우치 뜨거워요 수염 dus now s*** 그래서 제가 언제 잔어집에 사명 엉? frå跳 런웨이라는 가사 б Dragon 잘 지냈어요? 못 지냈总 재미없어서 낮어보실까요? 사실 3살 때 저희 이미 이탈리아한 음식을 전문조차 했었어요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요 아, 오케이. 파브리 착하는 사람이에요. 하지만 셰프로 착하면 안 돼요. 갑자기요? 손... 손 씻어야죠. 글로스... 한국은 언제 얼마나 되세요? 어... 9월. 2년, 2년 플러스 9월. 그럼 선생님 좀 더 열심히 하셔서요. 제가 2년 됐을 때 이미 잘했어요. 네? 한국만. 네. 먼저 후기 스킬 확인하고 싶어요. 저한테 확인하고 싶다는 사람 별로 없는데 내가 진짜 보여줘요? 네. 아... 파스타 할 거예요? 비밀. 비밀이에요. 일단은요. 아, 양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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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굿즈업, 굿즈업. 그래서... 아우, 매워. 아우, 매워. 아우, 매워. You know why? Because of what? Because of how you cut it. You destroy the cells and all the bad thing goes up. 아, 앞으로? 네. 아, 혹시... 면 삼아 줄 수 있을까요? 면. 네. 면 삼아 줄 수 있을까요? 원래 팀워크예요, 팀워크. 팀워크. 팀워크, 팀워크. 마늘, 마 noun, 마 países 좋아요. 아 진짜 최악이에요 진짜 맞아요 선생님 저한테 오늘 한국어 배울까요? 네 좋아요 이거 이름 뭐예요? 토마토?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거 작은 거 체리 토마토 노! 방울 토마토 뜻이 뭐예요? 작은 토마토 방울처럼 오오오오오오오오 어떡해 제가 좀 열어드릴까요? 보통 얼마나 필요해요? 다섯 몰 다섯 몰? 뭐 해야 돼요 다음? 반으로 잘라요 그렇지 오늘 너무 많이 도와주시면 털이 네 통하자도 눌려줘야 돼요 오 예스 굿 하지만 지금 너무 일찍 아 일찍 뭐 하는 거예요? 백조 반 선배님 백조 반 선배님 특별한 아 와 장난 아닌데? 쿠킹타임 바퀴 냈어요? 그거 필요 없어요 아 장난 아니야 굿초이스 굿초이스 if you were pouring everything here bad choice this is good choice 예 아닌가요? 우기 스타일 우기 스타일 비주얼 비주얼 대박 예스 마요네즈 마요네즈 예스 마스터 오브 데코레이션 와 냄새 진짜 장난이 썬바 플러스 파스타 썬바 자 이제 드셔볼게요 네 맛있게 먹어야 돼요 아이고 예스 우와 우와 포도주스 지금 너 언제 걸어 도 클리어 포도주스 이게 제일 방법이 아 지금 선생님 시간이에요 예 카르보나라 전통 가라보나 전통 가라보나 전통 기타 재료 알아요? 소스 소스 왜? 크림 한국 유에세이 다 크림 사용해요 카르보나라에서 크림 안 필요해요 흰색 있잖아 흰색 생크림 여기 노란자 피코리노 볼 진짜로 진짜 중요한 재료예요 관찰 돼지고기의 볼살 지방 많아요 이거 프라임판 안에 넣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네 알아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뜨거 기름 필요 없어요 기름 안에 있어요 그라보 기방 어 아 강아단 오 초보인 consciousness 다른 테스트 뭐 선생님 이거 얼마나 해야 돼요? 다 해야 돼요? 지금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요. 반. 아아! 아아? I don't like cheese. 오오. 문제 있어, 난. 아, 정말. 반, 여기 안에. 이렇게 안 필요해요? 하고 싶은 대로 해요. 선생님. 이렇게 안 필요해요? 지금 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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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고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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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고. 오오오. 선셀로 할래요? 와아우. 예에에. 오오오오오오오. 오오오. 오오오오오오오. も 하이어? More hire? 아 몰라요. war more? more more. 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専ressed out. 아, 여기 안 해요? 지금 쏘고, 쏘고. 쏘고, 쏘고. 제일 좋아하는 깨보나라 you've ever made in your life. 으 cliff into your life? 고마시 악idadбо. midst 2 disney same as you, toctatay strawberries 와우!! 요 브록! 됐어요. 이거 먹으면 돼요? 네. 와우. 오우. 마스터핀. 먹어볼까요? 예. 엄청 짜요. 그래서 저 이탈리안 가본 적이 아직 없어요. 원래 좀 짠 거 좋아하죠? 그쵸? 짤맛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보도 주시죠, 이거. 아! 좋게! 쉬워요? 이제 우기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. 진짜요. 기름. 기름 많아요. 기름 많아야 돼요. 마늘, 렛츠고! 마늘. 마늘 타임. We are the worst. 와... 오오오오오오! 노노, 불! 불, 바지락, no, don't hurt them. 오케이, 오케이. white wine 필요해요. 아 strength? 마일단하실래요? white wine 과 바지락? 아, 같지? 네, 네. how much? 우와, 그렇게 취향했는데? 취향 바지락, 파스타 타임. 렛츠고! 오오오, 꼭 이렇게 해야 돼요? 네. 굿굿굿 굿굿굿 어? 천으로 어렸어? 아 뜨거워요 집게 아 뜨거워 네 집게 집게로 지금 저는 숙주로 할게요 지금 고기씨 플레이트 오케이 어? 어? 스타일리시 테크닉 어? 넌 다 가고 있어? 이거 어깨 내네네네 다먹고있습니다 음 퍼센트 미션 컴피티션 컴피티션 미슐린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을 이기면 저도 미슐린 들어갈 수 있게 조금만 도와줄 거예요 돌려?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아뇨 something with 해산물? 할 거예요 코리안, 이탈리안, 잠봉 후기씨 뭐 할 거예요? 저도 특이한 거 좋아해요 저는 비밀이에요 밥을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시작! 뭐라 해야지? 어? 어떤 파스타? 이거예요 이거 다 제거예요! 믹스 아니에요 쌤 개 왜 나와나? 아직 아직 누구? 저요? 제가 맛있어 너요 아 진짜? 관종 관종! 관종 관종! 버어어어 너무 익혀요 진짜 못해요 와우 으흐 x2 빠바바바바바바바바mb 아아아아 아아아아 진짜 짜요 얄미워 비밀 재료 뭐요? 뭐요? 소주 너무 과해요 이쪽은 이거 새우, 새우 머리 새 거 진짜 맛있을 테니까 진정하세요 오 예, 오 예, 오 예, 오 뭐예요? 파, 파 없어요, 파 파 필요해요? 파가 없어요 파 파 오와, 땡큐 오, 어떻게 사용해요? 보지만 안 하고 아, 보지만 안 하고 오, 와우, 크리에티비티 고소 오, 프라이드 스파게티, 굿 튀긴 스파게티, 진짜, 진짜 좋아요 어? 아, 그게 뭐야? 오케이 인 아웃, 인 아웃 왜? 뒷소리예요 이걸 점수는 줄 수가 없어 한국, 중국 스타일 매운맛이 있어요? 이거 새우 머리 소스 새우 머리로 만든 거예요? 새우 머리 안에 맛이 많아요 많아요 예 어때요? 이거는요 중국 요리 맛이 느낄 수 있어요 보는 방법이 마늘 먼저 넣고 간장 넣는 게 그의 포인트예요 파도 포인트예요 제 파 제 요리 포인트는요 밑에 그 까이는 계란이에요 면이랑 위에 거랑 계란 같이 먹어야 알 거예요 네, 계란 같이 계란 파스타 맛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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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감 더 좋아요 아마도 이거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왜?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팬에 모든 게 붓고 그런데 맛은 좋아요 미슐랭 가능해요? 진짜로 진심으로 제수 셰프 같이 같이 진짜요? 이거 어때요? 다 짜요 짜요 행운 엄청 fulfilling 잠깐만, 괜찮아 쏙 해드릴게요 참맘하면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고요 비주얼에 비해 너무 맛있어요 뭐야? 맞은 annual 그래서 사람은 격에만 보면 안 돼요 安고 ulation warm 10억 그게 더 맛있는데? 진심이요? 아닌 것 같은데 야 그래 정확한 巧 рек of 우리께서 많이 썼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, 퍼블리 선생님. 요, 맨! What's up? Thank you for teaching me today. It was really a good experience for me, actually. Oh, I love your dishes so much. You are really a good teacher. Thank you. 세대로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. Grazi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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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오늘 진짜 즐거웠어요. Yeah. Kuki 씨, 조금 봐요. After that, very, very good at do the same thing. Even better than me sometimes. 진짜, 진짜. 진짜 genius. Nice and funny with a lot of sense of humor. Thank you. 진짜 오픈하시면. 네. 와, 미션 스타를 받을 거예요. 같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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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 you again and I wish you a lot of happiness in your life. Ciao, ciao. Ciao, ciao. 아니요. 이름 대박이에요. 이름 뭐냐면요. 런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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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 프로그래밍은요. 어마어마해요. 정말 핫해요. 핫. 아, 핫. popular. 특히 여기 작가님, PD님 너무 착해요. 그래서 꼭 이 이름 지우고 싶었어요. 어쩌면 여러분 compleще 하실거죠? 어. 개관절 하지 말자. 그리고 감사합니다.